그렇지 연희가 기다리고, 연희야 네? 기다리고 있지? 네 기다리고 있어 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폴버드 어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저거한테 죽은 놈을 자르겠어 어 쟤는 그냥 죽이는데? 도와달래 도와달래 죽였어 어 걸렸다 고기는 여기 머리쓴 캐릭터한테 몰아주십쇼 얘 고기밖에 못먹습니다 네 저는 고기밖에 못먹습니다 빨리 캐 빨리 캐 빨리 캐 야 여기 돌 많은데 여기다 하자 아닙니다 여기 터면 죽습니다 툴버드가 너무 가깝습니다 저 툴버드와 전변정작을 벌일게 아니라면 이쪽은 토가 안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 우리 지금 맵을 이렇게 많이 훑었는데 안 나와 이게 그 밭을 길러야 됩니다 빠르게 해서 이래가지고 우리 집이나 만들 수 있겠어 지금 얌체처럼 두서먹는 분들이 계신데 캐십쇼 채집을 하십쇼 야야 지금 자 잠깐만 잠깐 잠깐 다 모여 일단 이 상태로 가면 찢어진다 그리고 누구 나한테 저거 도끼 하나만 만들어줄래? 도끼 하나 어 만드신거 같은데 아닌가 오케이 어 됐어 나 도끼도 없었어 지금까지 오케이 됐다 가자 저기 차라리 잔디밭을 찾아가는게 나을거 같은데 아까 그 토끼굴 가는게 좋은거 같습니다 네 도끼굴? 그쪽 보니까 잔디밭이 많으니까 다시 올라가야될거 같네요 그냥 북쪽으로 쭉 올라가? 네 다시 그쪽 아까 원래 있던 곳으로 올라가야될거 같습니다 여기 가로질러서 가면되요 여기 어디여기 어 황금이다 근데 이거 황금은 다 캐가야됩니다 유한자원이어서 황금? 내가 주울께 어 다 가지마 어 어 어 어 어 어 이거 저 오빠라고 불러도 되는 부분입니까? 어 다들 여기 가만히십쇼 제가 웜을 한번 갔다오겠습니다 어 되지 아니 황금 막 아 아닙니다 아 조 조 좋아 아 너 어디가 다시 돌아올 겁니다 아 네 정신력 얘 여기 먹혔어 다시 돌아올거에요 저거 정신력 깎아서 가는거에요 지금 목쪽도 영토가 좋지 않은거 같습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져있긴 한데요 내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야 지금 이래선 안돼 벌써 3일이 지금 벌써 4분의 1이 지났어 저기 끝난거 같습니다 형님 지금 배고픔이 받았습니다만 저희 저희 일단 바로 야 일단 그냥 뭐 진짜 빨리 안되겠다 형 여기 저 따라오십쇼 저 따라오십쇼 야 모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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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누구 베리 베리 베리줄게요 저 저요 저요 자 저요 자 이제 바로 저 따라오시면 됩니다 바로 바로 뭐 바로 어떻게 바로 빨리 뭐 저 따라오십쇼 노라머리 따라오십쇼 씨앗씨앗 아이씨 최인님 멀티 초반에는 역할분담하는게 제일 좋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? 그래서 제가 아까 자원담당 한다고 그래서 나무 돌 이렇게 나무까지 따로 이렇게 역할분담하는게 더 그럼 일단 털을 짓고 털을 짓고 털을 짓고 역할분담을 나누자 털을 일단 짓자 빨리 여기 토끼골에서 약간만 벗어나는게 좋습니다 이거 토끼가 안나오기 때문에 어 이 위쪽에 집을 짓는게 제일 좋을거같습니다 그래? 네 저 따라오십쇼 저 지금 말하네 누구야? 저 소프입니다 저 따라오십쇼 어 어? 닥터하고 호밀빵이 둘이 지금 박빙이야 지금 어? 이거 누가 지워버렸습니다 여기다가 야 이거 집지 이거 집진거야? 이게 지금 테크트립 올린거라서 다시 해머로 부셔야 됩니다 해머로? 네 난 근데 보통 초반 시작하는 곳이 중심이어가지고 어 하나쯤 놔둬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 여고생이가 여고생이가 맞아 그냥 니들은 다 틀린거야 여고생이가 맞아 야 밤 밤 오는데 밤? 네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이제 자원 캐셔도 됩니다 응 지금 이제 수렙하시고 토끼굴 담으시면 됩니다 응 그래 만들겠습니다 응 자 그럼 역할분담을 하겠어요 일단 어떻게 나눠야돼? 일단 두 명씩 두 명씩 다 찍는게 좋습니다 두 명.. 나는 놀고 싶은데? 일단 방아소녀하고 그리고 쉐리님하고 같이 다니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방아소녀하고 나하고? 네 뭐.. 뭐 하는데? 어.. 쉐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꽃들을 좀 채집해 주십시오 꽃? 네 저희가 진짜 전체적으로 좀 꽃모자를 써야될 것 같습니다 꽃모자? 꽃모자 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그리고 이제 소프님? 네네 소프님은 저랑 이제 전방적으로 자원들을 좀 수집을 하러 다니고 그 다음에 음식담당을 하실 분이 필요한데요 지금 저희가 왜 다섯 명밖에 없죠? 한 명 어디갔죠? 저 저거 먹을 것 좀 구하러 갔는데 죽을 것 같아서 너 누군데? 네 맡아주시면 되시고요 너 누군데? 네 당근이랑 미칸 만들어보라는게 있는데요 그거는 거의 이제 힐링포션과도 같은 아 이렇게 주민도 되네? 네 좋은 존재라서 밀빵아 네 너 네 너 너 너 있잖아 네 괜찮습니다 말하십니까 너 너 너 내일부터 합류해 내일이요?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합류해 내일부터 합류하고 야 연희야 네네 너 나 친추 돼있어? 아니요 안 돼있어요 그러면 친추해 빨리 아 아이디가 어떻게 되세요? 거기 위에 써있을거야 그 스카이프 채팅창에 저 돌 좀 주십쇼 야 빨리 나머지는 빨리 생존을 할 수 있는 뭔가 나 여기서 있을테니까 구해갖고 와 빨리 전 지금 나가겠습니다 어 너 내일도 있어야돼? 내일은 데디케이트 서버로 사람 늘릴거니까 알겠습니다 어 방화 소녀 멘탈 왜이럽니까 어 아니 방화 소녀 불지릅니다 지금 저 왜저래? 방화 소녀 멘탈 왜이럽니까 이러면 안됩니다 방화 소녀 이불을 불이다 지가 막 불지르고 다니는거야? 여깁니다 죽어갑니다 먹을 것 좀 주십쇼 잠깐만 야 연희야 추가했니? 아니 지금 못 찾고 못 찾아가지고 내가 다시 써줄게 어 여기 드리겠습니다 여기 일로 추가하면 돼 아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저도 많이 배고프긴 한데 참아볼게요 야 나도 배고픈데? 당근 드릴게 당근 나 나 나 나 지금 저 허기가 지금 17이야 16 다른 분들 다 어디가셨습니까? 아 오 감사합니다 저희 왜 4명밖에 없습니까? 한 푼 어디 형님 그거 구워드셔야 돼 형님 아 구워먹어야돼? 말을 해줘야지 네 나 먹을 것 좀 더 줘 나 지금 39야 없습니다 없다고? 저희 망한 것 같습니다 디엣이면 좀 어깨 구하기 편할텐데 지엣이라도 구워주세요 이거? 아 저희가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원이 되게 부족합니다 맵 자체를 설정을 자원이 풍족하게 만들어놨어야 되는데 쿠 근데 이거 나뭇가시와 연계에 다 많음으로도 있었습니까? 어 됐어 45 방 다시 파면서 그게 초기화되지 않았습니다 야 근데 우리가 4명밖에 안 보이냐? 아 맞다 초기화되서 지금 자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? 잠깐만 연이 됐니? 잠시만요 친구 추가했어? 그 제가 지금 새 지역을 꺼 아 이게 새 지역으로 가야된다는 이유가 이 지역에선 지금 상당량의 자원을 어 채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원이 다시 날 때까지는 채집을 못합니다 야 그냥 방 다시 팔까? 네 다시 파시고 제가 제가 들어가려면 제가 들어가려면 제가 들어가려면 이제 방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? 왜 중간에 못 들어와? 중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 잠시만요 아 들어올 수는 있는데 찾아오기가 힘들겠구나 새로 파는 건가요? 그럼 방? 어 새로 파게 이제 그거를 좀 않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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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기다려봐 잘 판다 어? 근데 뭐 뭐 뭐 뭐로 했는데 내가? 그게 다시 파시면서 그게 원래 지정한 프리세스를 안 하시고 초기화된 겁니다 지금 아 그래? 이거 지워버리고 채집이 지금 보냈어요 네 아 보냈다고? 네네 어디서 하지? 이거 중간에 어디서 보는 거야? 친구? 여기 친구 창 보시면 아 7525가 연이 맞니? 네 연이 7525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됐어 에디트 월드 가가지고 어 맵 휴즈 네 네 모스트 오레이즈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모어로 좀 바꿔주실래요? 모어 모어 모아 모아 그러면 버팔로도 모어로 할까? 네 버팔로도 모어로 해주시죠 버팔로가 있지? 대지 같은 경우는 모어로 하지 말아주십시오 대지가 나중에 늑대 돼지가 돼가지고 저희 공격합니다 버팔로 모어 모어 됐어요 그리고 여기 저 토끼도 모어로 할까? 토끼도 버팔로 밑에 그 버팔로 엉덩이가 빨간 부분인데요 어 이게 버팔로 발정기가 돼서 저희를 공격하는 시기입니다 그거를 좀 줄여주십시오 레쓰 이렇게 토끼도 많이 할까? 토끼가 토끼 같은 경우는 나중에 가면 토끼보다는 이제 뭐 버팔로라든지 돼지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어 많이 할 필요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? 네 여기 베리하고 당근만 좀 많이 해주십시오 베리가 어느구요? 그 수풀 모양의 이제 빨간색 동그리가 있는거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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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근? 당근하고? 네 당근하고요 너네 너무 게임 편하게 할라그런다 어 그러면 뭐 이거 이거 다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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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게임이 편하잖아 어? 어? 어 노아야 니가 알려줘 먹을려면 되는지 지금 현재 아까 빠져나가신 호밀빵님이 어떤 캐릭터 맡고 계셨죠? 울프강이었습니다 울프강 아 그러면은 연희님이 제가 쓰던 캐릭터를 맡으시고 이제 제가 울프강을 맡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니가 쓰던 캐릭이 뭔데 머리 금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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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발입니다 난 이거 그대로 하고 일단 시작 지점에서 다 모여있어 바로 빨리 주워야지 꽃도 줍고 나 꽃 많이 주우라 그랬지? 네 꽃만 줍자 꽃만 당근도 줍고 씨앗도 줍고 빨리 들어와 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와 빨리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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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오자마자 주변에서 빨리 죽고 있어 너 누구야 실비 아 예예예 빨빨빨리 자원 캐와 난 여기서 애들 감독하고 있을테니까 지금 두 명밖에 안 들어왔는데 기본 캐릭터 들어왔고 닥터 들어왔고 자 두 명 더 남았어 빨빨리 들어와 빨빨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보팔로다 보팔로 있어? 야 우리 땡땡땡 맞나보다 여기 여기 똥이 있습니다 똥 밑에 보팔로 있네 보팔로 어 이거 패드가 지원된다는데 안되잖아 멀티는 안되는거 같은데 안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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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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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건드렸습니까 아님 나 아님 저 2입니다 제가 야 누구 한 명 안 들어왔냐 그게 상관없이 똥물 구해야되는데 뭐 여기 난리났어 왜 오오 고기봐 아 제껍니다 고기봐 안됩니다 식량이 너무 돈을 넣으시면 안됩니다 저희 장기적으로 봐야됩니다 안 들어온 아까같은 걸로 합니다 안들어온 사람 누구야? 어 저 저 지금 모드가 자꾸 부딪쳐서 하나 삭제하고 들어갈래 우리 그 맨 위에 있는거 그 디지 그것만 하면 돼 하나만 써 아 네 나 먹을거 주는거야? 데인티야? 어 오빠 뭐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시연님 오빠라고 해줘 패스워드 이거 드십쇼 오빠라고 해주면 안될까? 오빠 아 좋아 하하하하하하 내가 10년만에 오빠소리를 들어보는군 넌 제길 비장니 시린이 혹시 패스워드 어떻게 됩니까? 그냥 친구로 들어오면 돼 친구로 그 0 0 100에요 네 왜 이렇게 자원이 없죠? 나이 40이 문제 맞지 야 빨리 어딨어 왜 안들어와 한명 죄송합니다 모두 삭제중이시랍니다 아 삭제중이요 네 이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오는 모습을 봐야지 누구에요? 꽃만 구하면 돼요? 잠깐 일단 모이면 역할분담 할거야 모이면 다 모이면 일단 일단 들어오면 말씀해 주십쇼 바로 복귀하겠습니다 뭐가 아빠도 넘어어 에이 아빠는 오바다 쟤랑 나랑 13살 차이밖에 안나 그럼 오빠지 그럼 오빠지 됐어 연이 왔니? 네 왔습니다 그러면 야 너 바이킹모자 너 가 네 네 옆에 대인티 있고 네 왼쪽에 연이 있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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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 꽃주스로 다니면 돼 꽃주스로 애들이 알아서 할거야 진짜 우린 꽃만 줍자 꽃만 뭐해 주십쇼 아 뭐 이래 일단 역할분담을 제대로 다 바꾸겠습니다 네네 일단 노아 노아 말 잘 들어 다섯 명인 관계로 일단 어 흉기님 팬가에 고맙습니다 울프가가고 이제 요기 모자 쓴 요 여자 이제 둘이 소프님하고 저하고 둘이 이제 전투를 하면서 식량도 얻고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어 쇠리님하고 이제 방화소녀하고 유령소녀는 어 자원들을 좀 채집을 해 주십쇼 나는 꽃만 줍으면 되지 쇠리님은 꽃 주워주시고 방화소녀님은 일단 돌 캐는 데 좀 주려고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쇠리님은 이제 나무 캐는 데 나무랑 나무까지 좀 해 주십쇼 혹시 모르니까 나 저기 도끼 하나만 만들어 줄래? 저도 돌 좀 나눠 주십쇼 도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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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없어? 야 근데 우리 한 명이 안 보인다? 닥터님 안 보입니다 닥터님 저 지금 식량 구하고 있는데 너 지금 역할 분담하고 있는데 왜 개인 행동하는 거야 어? 식량 분담하실 거면 저희랑 같이 이동하십쇼 그니까 같이 이동해 우리 우리 팀 가자 우리 어 나중에 어디서 모여? 저 근데 지금 일단은 저희가 모이는 장소 같은 경우가 여기 세 갈래길 보이십니까? 이쪽으로 오십쇼 네 세 갈래길? 여기 세 갈래길 보이십니까? 여기 이쪽으로 나중에 보이기로 합시다 이쪽이나 알 것 같습니다 여기 세 갈래길 여기다가 어떻게 뭐 랜드마크 못 세우니? 아 이게 맵을 보시면은 이제 길이 까뭇까뭇하게 된 게 있습니다 어 네 그거 보시고 오시면 됩니다 아 그니까 그걸 보면 아는데 그냥 뭐 세워놓을 수 없나 해가지고 지금은 뭐 딱히 정말 같은 것도 개발이 안 돼서 못 세우고 지금 그러면은 어 야 우리 우리 걸그룹팀 가자 윗 가야될 것 같다 가자 가자 꽃 주수로 여성팀은 일단 위쪽으로 이동해 주십쇼 꽃 주수로 가자 저희는 아래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난 꽃만 주수면 돼 저기 밀슨 어? 여기 버팔로 여깄네 네 저희들 그냥 둘을 갑시다 밀슨팀은 그냥 잡템 모으는 걸로 하고 꽃 제가 알기로 한 사람당 그래도 날카로움도 한 10개랑 나뭇가지 20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? 지금 공격 들어가 주십쇼 이거 잡을까요? 야 너무 흩어지지마 우리 여성들 여성분들 너무 흩어지지마 야 쟤는 누구야 왜 우리 따라다녀 쟤 누군데 아까 그 식량 구하시는 분 아 닥터? 쟤는 개인행동이네 무슨 닥터님은 그냥 고기보다는 이제 벨이나 이런거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곧 있으면 밤인거 같은데 모여야 되는거 아니야? 네 야 돌아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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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첫번째날은 각자 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각자 생존해? 네 나야 좋지 각자 각자 응 어 그래 만들어 만들어 빨리 근육남이랑 하룻밤을 지내야 됩니다 빨리 빨리 만들어 저 돌 좀 구하고 와도 되겠지 않을까? 찾아올 수 있겠어? 어 어 어 지금 잠시만요 어 뭐 빨리 불 불 붙여야돼 어 어두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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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됐어 아 아 이거 어리나무 캐야되겠는데 잠재기 나무 야 밤이 짧으니까 야 연희야 여기 오른쪽에 앉을래? 여기 앉아 나무가 어 여기 앉아 너는 저기 베인팅 너 가서 빨리 주워와 네 나 얘랑 얘기하고 있을테니 알겠어 좀 붙여주십쇼 제가 나무좋게 가 나가면 됩니까? 어딜 나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 왜 그래 안 돼 야 오빠가 뭔 소용이 있겠어 왜 그래 잘할게 잘할게 아 저기 위쪽 위쪽 살짝 옆쪽으로 옆쪽으로 나이가 답니다 잘할게 내가 잘할게 내가 더 잘할게 야 이거 이거 당근이랑 구워놓으면 되는거 아냐 여기다가? 이렇게 지금 파우루 됩니까? 이렇게 굽는거잖아 굽고 구워서 먹는데 표현들이 훨씬 좋습니다 굽고 굽고 씨앗도 구울 수 있나? 네 구워먹을 수 씨앗도 근데 아끼는게 좋아요 아끼는게 좋아? 네 고용해 고작해야 돼 연희야 내가 음식 만든거 줄까? 아 아니요 저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요 아 거부하는거구나 네 음식 줄러가라 그랬는데 데인티야 너 음식 줄까? 저 좀 주십쇼 너 음식 줄까? 불륜을 목격했다 데인티야 너 음식 안먹을래? 내가 요리했는데 나는 나십니다 자 말이 밝았다 자 우리 일하러 가자 네 꽃을 켜야되는데 꽃이 안보이는데 지금 여기는 숲이어서 꽃이 거의 없고요 초원지역으로 가야됩니다 초원지역으로? 네네 가자 초원지역으로 이거 뭐야 버섯인데 빨간 버섯 별로 빨간 버섯 별로 아 그래도 쌀떡이 없는걸 알아요 어 꽃이 여기 있다 꽃두님 일단 저희가 네 오기를 얻기가 좀 많이 힘든거 같습니다 어 버팔로 여기 버팔로 똥있어 많이 주워놓으십시오 버팔로 건드리지 마십시오 똥 주워도 돼? 네 죽기만 하시면 됩니다 벌어 똥 주고 이제 악어세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저희는 오케이 오케이 꽃이네요 오빠 와 꽃맞네 내가 니네들 꽃 머리끼만 만들어줄까? 형님분도 빨리 쓰셔야되지 않습니까 아 그래 정신력 떨어지십니다 빨리 쓰십시오 정신력이 이건가? 150만땅인데 150만땅인데 아 웜홀 단결했는데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들어가지 마십시오 자 이거 먹고 웜홀은 이제 저희가 전체 있을 때 대기하면서 들어가게 야 우리 너무 흩어지면 안 돼 우리 우리 걸들 내 내 주위를 항상 보필하도록 여기가 어디 여기는 풀을 엄청 많이 캐야됩니다 아 풀? 알았어 풀도 내가 캐게 그러면 보이는 건 다 캐게 네 보이는 건 다 캐게 저 위쪽 가서 파밍하겠습니다 저는 자 이따가 오늘 두 번째 밤 이 될 때 다 모여서 각자 캐온 거를 검사하도록 하겠어요 얼마나 많이 캤는지 이건 뭐지? 베리 캐 보자 지금 소표님 나무하고 그것만 좀 해주십시오 저는 지금 식량 주로 그레스도 다 캐라 그랬지 풀때기 캐고 근데 꼭 내가 이거 캐야되니? 이 한 명쯤은 놀아도 이게 생존이 되지 않을까? 안 됩니다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안 돼? 저희는 하나입니다 하나는 한 명만 있어서 다 죽습니다 난 놀고 싶은데 소표님 저희 코끼리 잡으러 갈게요 힘든데 이게 나이 먹고 힘들어 코끼리 있어요 지금? 코끼리 잡으러 갈까? 지금 바척 발견했는데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다섯 명이서 아니 한 명에 두 명분하면 되잖아 이쪽으로 오십시오 저희는 이쪽으로 나 내 말에서 다 씹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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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말 그 말 그 말 열심히 캐게 응 열심히 캐게 갑시다 오 베리천국이다 좋아 베리천국이 있다 이거 먹고 오 꽃 꽃이 있어 꽃 맞네 여기 꽃은 내가 다 캐겠어 꽃 일로 오십시오 우와 나뭇가지도 캐야 된다고 그랬지? 네 나뭇가지도 캐셔야 됩니다 보이는건 다 캐시면 됩니다 알았어 저 새는 못잡아? 새같은 적으론 나중에 잡으실 수 있습니다 새 트랩을 이용해서 세린이 여기 도끼 도끼요 어 도끼 하나 줘 요거 한 마리 잡고 갈까요? 니가 만들어준 도끼 소중하게 사용할게 ㅎㅎㅎㅎ 이거 왜 Mole ensn 아 고기는 절이지 wichtige 고기는 하낙 고기는 하나만 제가 먹을거 하나 제가 먹겠습니다 들어가서 여기오길고 일단 급한 분부터 꺼야되기 때문에 보람 아 아, 나 정말 많이 캤어 나 풀 20개나 캤어 더 캐셔야 됩니다 다섯 세트는 몇 갠데? 한 60개? 60개? 절대 쉴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희들 이건 끊임없는 노가다 게임입니다 나 진짜 열심히 캐고 있어 말 그대로 실수 없네 절대 쉴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나 지금 1초도 안 쉬고 캐고 있어 진짜 지금 여자애들도 다 버리고 캐고 있는데 야 밤온다 야! 저녁이다 저희 지금 금광석 발견해서 두 번째 밤 또 따로 보내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따로 보내자고? 너네 참 나를 너무 배려해주는구나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대리님 룸서비스는 안해도 돼 제가 눈치가 좀 있습니다 이분 닥터님인가? 어 함께해요 야 우리 여자애가 한 명이 없어졌다 데인트가 없어졌는데? 어디갔지? 커플룩이네 마침 좋아 쉐리님이 버렸다고 하는데 우리 빨리 파밍 열심히 해요 혹시 배고프세요? 저요? 야 연희야 너 저거 횃불 만들 수 있니? 채소 있으시면 저 좀 보내주세요 네 만들 수 있어 그럼 됐어 베리 드릴게요 베리 내가 40개는 어 저거 버팔로 똥있어요 안 지졌어요 최대한 많이 얻으시는게 좋습니다 똥? 똥? 벌은 건드리지 말라 그랬지 벌 벌은 개인이 구워서 최대한 많이 채십시오 벌 건드리지 말라 그랬지 네 벌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대로 죽습니다 오 비팔로 떼거지나 너도 비팔로니? 버팔로 버팔로 버팔로라고 해줘 왜 성인으로 오라고 그래 버팔로 우와 완전 떼네 지금 아마 구석구석 한군데씩마다 다 버팔로가 있을거에요 아마 근데 버팔로가 모여있는 데는 없는데? 버팔로가 모여있는 지역이 이제 꿀 그니까 거기 가야되는데 한 10마리 모여있는데 10마리? 20마리? 20마리? 20마리 높아고 10마리 얼굴만 세워보면 돼 글레 어 나 배고프다 잠깐만 왼쪽에도 있던데요 빨리 캐 빨리 캐 빨리 캐 그럼 불 피울까요? 불? 아니 아니 잠깐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금광석이 없어 나무 빨리 캐 나무 빨리 캐 됐다 아 실링필터를 미리 만들어 놓을까요? 네 그니까요 자 연희야 우리 둘이 오늘 밤을 지새는거야 네 네 이거 먹고 똥똥 위에 똥 베리 이거 드십시오 뭐? 베리? 베리? 네 먹고 50일 아유 금광석이 안보여 야 이때 놀면 안되는데 이때도 캐야지 여기 놀면 안돼 저 지금 말카한 적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만들어 그 밑에 씨앗 떨어졌어 씨앗 부채 물 피어드릴게요 아 죽는게 스페이스 하니까 편하네 네 스페이스 누르면 나는 마우스로 죽고 있었어 지금까지 빨리 알려줬어야지 죄송합니다 꽃 하나 있으세요? 아까 버리고 왔는데 드립이 아까 드립이 이렇게 편한걸 꽃 모자를 만들 수가 있어서 그리고 꽃 많이 모으면 나중에 썩었을 때 비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꽃 열아홉 개 주셨어 그걸로 모자 만들어 쓰십시오 어떻게 만들어? 여기 모자 칸에 보시면 바로 남아있습니다 닥터님 요리 진짜 많이 하시네요 식량만 정말 신고하셨니? 연희야 네? 선물이야 아 아닙니다 저 써도 됩니까? 어 선물이야 감사합니다 아 이쁜데? 나 배고파 잠깐만 우리 토끼도 몇많이 잡아갈까요? 씨앗을 지금 여기 최소 요리사 한 분 계시거든요 토끼요? 네 씨앗을 쿠킹을 해야되겠다 쿠킹 아 먹어만 돈 만들어서 그럼 베리랑 이런거 해서 좀 잡아갈까요? 제발아 좀 찾으십시오 쿡 또 그치마요 야 우리 이제 모여야되지 않을까? 이 밤 지나면 네 슬슬 한번 모일까요? 그럼 우리 모여야되니깐 그 삼거리로 가려나? 어 저희가 지금 맵을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삼거리로 가면 되지? 네 삼거리 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삼거리로 가자 오오오 공격하버렸네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시죠 걸음이 좀 느리시네 어? 어? 똥똥똥똥똥 길이 어딨죠? 여기 돼지집이 있는 것도 나중에 꽃이면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 코끼리를 놓치고 있었네요 가자 가자 어? 그러네요 아 이미 어차피 이거 뭐 지나가가지고 안 되고 여기 또 황금땅이야 근데 여기 뭐 줏을게 없네 아이씨 이것만 캐고 갑시다 어 꽃꽃꽃꽃 꽃꽃 아 꽃 멈출 수 없는 중독 황금 아니 황금 이거만 조금 캐가면 우리 가족을 배불리 먹일 수 있어 야야야야 연희야 일로 와봐 여기 꽃 많아 나도 꽃 먼저 써야돼 일단 중간으로 모여서 어.. 다들 백팩을 만들어서 좀 더 들고 다닐 수 있는 걸 많이 합시다 자 보고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나 똥 다섯 개나 주었어 더 필요합니다 더 필요합니다 너는 맨날 더 필요하다 그러냐 넌 도대체 넌 니 성에 차는 게 뭐야 어? 저희가 한 이 상황에서 한 200개 가까이 생존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의 자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줘 여기 똥똥똥똥 또 있네 장기 프로젝트 제가 이거 뭔가 울테리가 쳐져있어 어? 그냥 야 빨리와 빨리와 연희야 빨리와 아직 멀어 우리 멀었어 갈려면 멀었어 일단 갑시다 밤 되기 전에 가야돼 세인이 길로가면 훨씬 빠르게 갈 수 있어 아 길로가면 올라갑시다 나구대요 나구대 황금의 유혹 아 일단 뿌리치고 뿌리치고 근데 길로가면 자원을 못 캐네 길로가면 대신 빨리 이동은 가능합니다 빨리 이동은데 이거 아깝잖아 이거 풀때기에 흫흫흫흫흫 올라가자면서요 흫흫흫흫흫 여기가 요금 말 요금 말 흫흫흫흫흫 어 아 잠깐 당근..당근 하나만 껴고 갈게 가자 가자 잠깐만요 저기 똥 좀 주워갈게요 어 똥 없네 저희 세 갈리께 가려면 아래로 가야되는거 아닙니까 세림님 아 이거 똥 드세요 이거 어 아래로 가야돼 아래로 일단 저희가 하나 잡아갈까요? 네 하나 잡아가요 야 니네 다 모였니? 아니요 지금 아니요 지금 황금의 유혹 때문에 황금케어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새관리께서 좀 대기해 주십시오 대기하라고? 우리 1등이다 오오 우리 제일 먼저 왔어 뿅 오케이 여기여기여기여기 야 여기 주변에서 줍고있자 연희야 네 여기 초원지역이 되게 자원이 많습니다 없는데? 아이씨 벌집 건드리지 말래 벌집 어 꽃 많다 연희야 그 꽃 나 주워 아니야 주지마